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신설 법인 수가 만개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.4%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7월까지 누적으로는 약 6만 4천 개의 법인이 신설됐는데,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.4% 늘어난 것입니다.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신설 법인이 2천 개를 넘어 전체 중 21.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이어 제조업이 약 1,800개, 부동산업 약 1,300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한편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 증가했는데, 이 중 음식료품과 전기, 전자 분야의 증가세가 컸습니다.